사도룩이 정답 상모를 막내 정답 말씀이 멈췄 영양 애기 배고파 애기 배고파 여기 나가서 하는게 좋겠어 밥 먹고 가라앉히자 밥 먹고 밥 먹고 줘 밥 먹고 기분 좋아지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줄게 알았어 너한테 먼저 가 이렇게 줘도 돼? 응 난 장난감이 아니야 응 애기 팔 배고파 오빠가 내 마음을 얘도 주사 맞은 자고 여기 있는거야 우선 부러웠어요 엄마 왜그래 표정이 응? 무서운 표정을 하면 어떡해 애기한테 배고프대 이제 엄마한테 그래 배고프대 이제 엄마한테 그래 무서워 응 주세요 무겁지만 좀 안 무거워 우리 애기가 걸을 때까지는 오빠들이 힘들게 하겠네 나도 형아처럼 많이 할래 형아는 기도도 해주고 그런거야 응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러고 그러잖아 아래 아래 근데 애가 울지 않아 꼼꼼 이래별 Lady 아래 아니 welcome 뒤로 가면 안돼 왜 이 사람아 약불을 이렇게 말았지 뽀뽀 한 번 해주고 이제 엄마한테 주세요 됐어 세 번만 알았어 알았어 얼른 말게 또 마지막 그렇게 좋아? 알았어 알았어 애기 배고프대 야! 가요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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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얼굴이 안 보이잖아 애기가 너무 소롭게 얼굴이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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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주물러줘 발 주물러줘 하하 하하 할렐루 손발톱 아까 깎았다 자기 눈 밑에 갔다 오는 동안 어떡해 예쁘게 잘 깎아줬어 힘들었지만 여보 응 잘했어요 손발톱이 그게 많이 자랐더라고 옷이 작아서 못입는게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산 붓을 설치한 곳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